뭐.. 아 잠시만요 촬영 중 이리 왔어 이리 왔어 뭐 하는 거죠? 뭐야 이거 왜 이러고 있어? 되게 좋은 꿈을 꿔서 아 그렇구나 아 기분이 너무 좋다 무슨 꿈을 그렇게 꿨길래 이렇게 꿨고 있어요? 제가 아주 엄청난 꿈을 꿨고요 저희 월요노도 볼까? 네 이런 거 들으면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꿈이잖아요 아 맞아요 좋은 꿈이면 말하지 마세요 안녕 왜 저한테 반응 안 해주시죠? 왜? 왜 저한테 반응 안 해주시죠? 반응했어요 또 여기 찍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했어요 카메라로 돌아가면 또 잠잠 습관 있네 어? 이거 지금 지성이 꿈꾸고 있는 거 같은데? 유정 씨 유정 씨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일어나세요 저 제가 방금 꿈을 꿨는데 네 무슨 꿈 꿨어요? 지성이 형이 되는 꿈을 꿨어요 아 아 저 500만 원짜리 신발과 3천만 원짜리 옷을 입은 지성이 형이 됐었어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눈 진짜 또 자고 있네요 아리사 봐봐 아리사 어 뭐야 뭐야 어 어 무슨 꿈 꿨어요? 아 러브 형이 러브 형이 인중으로 춤추는 거 좋아 그럼 둘이 같은 꿈을 꾼 건가 지금?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형 형 무슨 꿈 꿨어요? 지성? 다시 다시 확대해줄게 띠용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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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